안동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안동시는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무료 자전거 보험 서비스를 도입해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로 안동시를 관광할 수 있도록 녹색 자전거 무료 대여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. 또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내 구간에 노후되거나 파손된 구간과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 가운데 위험한 구간에 대한 정비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.